하나님 말씀 10편 46편 말씀입니다 10편 46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강단 메시지가 24시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리였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감사가 넘치는 삶 또 보금적 감사체질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으면서요 세 가지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보금 깨닫게 해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보호의 은혜죠 지켜주신 은혜 한 해 동안 또 한 달 동안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도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은 남쪽 유단나라의 선한왕 이 희승이야가 오리온 곤경에 처한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단나라가 아수르 왕 이 사네리베의 칭공을 받았죠 극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의 순간에요 희승이야 왕 선한 왕이죠 왜 선한 왕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런 위의를 겪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희승이야도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삶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또 친히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그 능력을 찬양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관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비어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라다 아멘 시평기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7절 11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시평기자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신에 찬 말씀을 했는 거 아닐까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산이 바다 속으로 빠지고 또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성도가 맞다고 한다면 이 시평기자와 같은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내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유다 민족 또 히스기아 왕이 당한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강원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땅에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이 공격해 왔잖아요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아 왕은 처음에는 당황했죠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는가 아닐까요 열한기아 18장 말씀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본능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큰 나라 아수르의 18만 5천명이 공격을 해오니까요 이 히스기아 왕이 적군이 있는 이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조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비는 방법을 썼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아 왕은 빌 이유가 없었잖아요 가만히 있는 나라에 아수르가 공격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수르가 응징을 받아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런 문제나 사건이 닥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히스기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히스기아 왕은요 빌어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뇌물을 쓰는 방법을 썼어요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자 세상 사람이 쓰는 그런 방법으로 물질을 들여서 뇌물로 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아가 뇌물로서 현재 위급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이 아수르 왕은요 뇌물만 챙겨 먹고는 계속해서 이 유다를 압박했어요 히스기아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급해지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곤경에 또 처할 수도 있고 히스기아와 같은 이런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쓰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히스기아와 같은 그런 반복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아는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번에는 급하게 애급의 사람을 보내서 원병을 요청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모든 이 아수, 뭡니까 히스기아 왕이 행했던 이 방법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그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신의 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히스기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4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아수르의 침공을 면할 수 없었던 히스기아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히스기아는 선한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스기아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야 하죠 아수르가 공격해올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을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이것이 더 크게 보이고 또 그 문제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당황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의 시작에서부터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암을 겪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을 전사님과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요 주일날 중보 기도국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다른 교회의 성도에 아마 곧 우리 교회에 등록할 그런 분이에요 이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자 어느 정도로 맡겨야 되느냐 100% 수치로 말하면 100%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뭘 하면 되느냐 쉬면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 안에서 보금 안에서 참된 안식 쉬물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작은 문제 큰 문제 힘들고 어려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많이 닥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닥치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정말 전도자인데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몇 퍼센트요? 100%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아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죠 그런데 히스기아가 기도하던 그 밤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18만 5천명이나 되는 이 많은 군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떤 밤이었습니까? 히스기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11개와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밤에 요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스기아가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18만 5천명 모든 이 적군이 완전히 송장이 되어진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새벽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 되시길 바라요 온종일토록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로다 아멘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강간이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비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요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권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인만우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고 한단다면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히스기아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아 사건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은 절대 히스기아와 같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시고요 또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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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